뿅 오늘 저는 어디를 가냐 저희 새로운 앨범 자켓 사진 인쇄소를 갑니다 저도 처음 가다 야 놀래라 야 갑자기 시꺼먼거 있길래 자 와보세요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갑니까 인쇄소를 가죠? 네 아 너무 기대가 되고 왜냐면 처음 가보잖아요 맞아요 과연 우리 앨범의 그 사진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가 듣기로 우리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우린 먼저 살짝 스포 할 겸 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 점 라인의 스포 브이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이쁜사진들 스포 한번 제대로 해보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인쇄소에서 봤나요 뿅 네 day and 9 아 넌 day and 9 와우 저희가 드디어 인쇄소에 day and 9 도착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 오 오 우와 오 우리 것만 있는게 아니고 인쇄소 맞아요 보안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오 오 오 유정이다 오 이거 그러면 잠깐 짧게 이렇게 보이셨나요 혹시 이렇게 우리 사진이 오 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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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에요? 네 드디어 우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진이 한개 있는데 보시면 저희 사진이 있거든요 오 여보세요 예예 예예 아 예예 들어가세요 아 예예 들어가네 헐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? 이게 뭐냐면은 네 너 안에 보면은 색깔이 입혀지고 있네 지금 지금 여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게 약간 도장 같은 느낌인거에요 여기서 어 얘네가 절로 가서 색깔들이 입혀진대요 하나하나 검은색 고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이 입혀진다고 하네요 아 저기 판이 지금 들어가죠? 아 이게 색깔이 다 정해져 있는데 파란색 주황색 여기는 주황색이구요 빨간색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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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가면서 색이 점점 휘펴진다봐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해요 라이언 틀엉 과연 어떻게 다음에 우리가 와우 드디어 이것 보세요 오 오 오 유정 와 뭐야 저네요 이거는 저희가 엠티조에 나왔던거고 이건 뉴스 Jacobs 비슷한 느낌의 와 단체 선진 이야아 정말 이시 이야 이 친구 여기서도 먹고있네요 이야 이리에 이번엔 키를 좀 늘려줄게요 이렇게 이야 다 소도 만들어졌다 내가 고맙다이라 나한테 이 친구들은 답지컨셉이라 이날 뒤집어서 천장에 붙어서 찍었거든요 이야 그리고 제가 봤을때 하이라이트죠 이 친구가 상당히 괜찮네 아 이 친구 잘못 나왔다 이거 인쇄 잘못됐다 이거 뭐야 왜요 이게 방금 이거 습기는 뭐야 수분을 궁금해 보기가 아니면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얘네들이 습기를 먹으면 와 가라앉다 자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빠른 시간에 후다닥 보고 왔네요 이번에 저희가 뭔가 컨셉 자체가 뭔가 청순 섹시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되게 막 햇살 최강 좋은데서 찍고 이랬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나온거 같아가지고 방청객이세요? 우리 라이온 우리 라이온한테도 이제 곧 이렇게 멋진 사진들 공개할테니까 우리 이번 앨범 진짜 자켓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으니까 라이온 우리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날씨 조금 더 따뜻해지면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라이온 기대 많이 해주세요 뿅 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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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